성령과 구원 성령과 구원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성령과 구원도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불량이 이번 꼭지 뒤에 3일체 이야기 하나 정도 더 있고 끝입니다 이번에는 천국 가는 이야기죠 천국에 침략해가는 문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성경 구절들 인용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누가 보고 9장 27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왕국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왕국은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면 영혼육 영혼육의 세계에 성령이죠 성령과 성령의 진리 기억하시고요 성령의 현정과 성령의 진리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에서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것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각성되고 혼이 거룩해지고 육이 부활하는 이런 소식이죠 이랬을 때 천국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게 죽은 뒤에 할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서 성령을 각성하고 살아서 내 혼을 사랑과 양심으로 충만하게 하고 내 육이 사랑과 양심의 실천의 도구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 부활하게 하는 거죠 온전하게 부활하게 하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지금 영혼육이 온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침략해 들어가잖아요 영이 각성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영이 각성되면 영주권자 혼이 각성되면 시민권자 육이 부활하면 영이 각성되면 혼이 거룩해지면 육이 부활하면 통치권자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천국에 침략해 들어간다는 거고 살아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왕국 볼 거야 그러면 칭의 성화 영화를 이룰 거야 이 소리죠 이게 칭의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영이 성령 받으면 의로운 자녀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율법이 필요 없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혼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영화 육은 부활체로 거듭나야 돼요 잘 아시죠?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영혼육의 온전함을 예수님과 같은 온전함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온전함을 이뤄서 통치권자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누가 보금의 이런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까지 포함해서 당대에 천국이 올 줄 알았어요 당대에 예수님 가시고 바로 자기를 죽기 전에 천국 오는 거 볼려나 보다 했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지배하는 정신이 됩니다 곧 천국 온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도 나오게 되고 다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그래서 서로 모여서 이제 천국을 기다리는 이런 풍조가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오해된 모습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은 너희들 중에 살아서 천국 들어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살았을 때 그 심판의 날이 바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요 되게 강력하게 곧 온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하실 때가 있었겠죠 하지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방편과 예수님의 말씀하고자 하신 본뜻을 잘 이해해야 되니까 당장 올 것처럼 심판의 날이 얘기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왜 그러냐 또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뤄놓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 말도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처럼 얘기하신 거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 맞긴 맞다는 거예요 다만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도 방편이란 말이에요 유혹도 하면서 당장 올 것처럼 겁도 주면서 동시에 또 아주 빈말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서 성령 받고 성령 세례받고 혼이 거룩해지고 육이 부활하면 그냥 살아서 예수님 천국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인자가 왕권 가지고 온다는 게 심판의 날도 의미할 수 있지만 살아서 천국 간다 이 말도 맞단 말이에요 왜냐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 부활하셔서 헤어질 때 이러셨단 말이에요 곧 본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요 나를 곧 본다 너희 곧 본다 근데 언제였냐 오순절이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 각성하면 나를 본다 그러니까 성령 각성하면 인자가 왕권 가지고 오는 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꼭 심판의 날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자 그 그 고의 길을요 이렇게 한번 또 보시죠 내가 그대들의 길을 오니 마태복음 26장 24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건요 여기서 우편은 실제로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에 계시냐 이게 아니라 뭐 오른팔이다 이런 느낌인데요 사실은 권능을 다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권능을 다 부여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인자가 그래서 인자가 심판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른쪽 자리에 앉았다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물려받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런 소리예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있다는 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그대들이 볼 것이다 구름 타고 오는 걸 볼 거다 자 이것도 우리가 성령 각성에서 혼이 거룩해지고 예수님과 한 성령으로 연결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도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나중에 심판의 날에 날 볼 것이다 의미와 지금 살아서 천국 가는 자들은 지금 바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천국의 복음이 왜 그러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이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니 그때야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세상 끝이 잘 안 온다는 얘기죠 모든 민족에 전파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2천 년 걸렸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당장 아니라는 걸 하지만 당장에 올 것처럼 얘기하신 부분이 있다 근데 그 얘기를 잘 풀어 먹으면 어떻게 되냐 풀어서 이해하면 살아서 빨리 천국 가란 소리다 그리고 천국에 침략하는 자가 많았다는 얘기도 이미 그 당시에 많았다는 얘기도 들어가고 있었다 이미 창의 성화 영화를 이룬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 예로 보세요 스테바니 스테바니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분이 지금 순교하신 분이요 돌 맞아서 돌아가실 때 천국을 본 양반이에요 보시죠 스테바니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지금 돌마다 죽을 때요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을 다 물려받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았다 그리하여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았다라고 하였다 자 증거했죠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죠 꼭 심판이 날 온다는 게 아니었죠 성령 받고 돌아가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서 계셔서 자기를 맞아주는 거 여기 불교로 치면 뭐랑 통하는지 아세요? 아미타 신앙이 아미타 신앙이 기독교 신앙과 진짜 통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조계정에서 나온 연불수행인문이라는 책에 아미타부를 묘사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방극락의 교주로 무한한 빛이자 그런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신 영원한 생명이시고 모든 이들에게 빛을 뿌려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무한한 빛이다 빛과 생명 빛과 생명하면 예수님이죠 아미타라는 말이 무량수 아미타부리라는 이름이요 무량수 한문으로 하면 무량광인데 무한한 빛 영원한 생명 이렇습니다 자 뭔 소리냐 불교에 영향을 줘서 예수님 신앙이 아미타 신앙으로 제가 볼 때는 자리 잡은 거예요 아미타 신앙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영향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지어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 이것도 다 사도행전에 있는 거예요 이름만 불러도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 아미타불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 나아가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자는 죽을 때 아미타불이 맞으러 나온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맞으러 나오셨죠 스테판을 아주 하나로 통하죠 이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칭의 성화를 이루고 돌아가신 분은 장차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또 영화를 얻겠죠 이런 스토리가 성경에 사도행전이 있다 제가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불교 안에 들어온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똑같으니까 불교 안에서 저교정 안에서 설명할 때도 아미타불을 무한한 빛과 영원한 생명 이러는데 빛과 생명이시다 하면 이건 예수님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보면 아주 주제가 빛과 생명이죠 특히 요한복음 같은데 보면 자 로마서 보실래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영혼육의 세계죠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천국하면 가가지고 욕망의 해방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다 이거는 이 혼이 고륵해진 걸 말합니다 칭의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칭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바람일이죠 올바른 정의로운 실천과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은 선전 같은 거죠 혼이 고륵해지는 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정확히 사도바울은 얘기했죠 사람들이 천국 온다 그러면 뭔가 기가 막힌 세상이 내려와서 이제 내 모든 욕망이 충족되고 바라는 게 더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떤 더 바랄 게 없는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가장 정의로워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상태 그게 천국이다 라고 사도바울이 정의한 겁니다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부터 천국을 정확히 알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이게 천국이니까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고륵해지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5, 16절 그대들이 날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럼 이 혼을 고륵하게 하는 그 핵심 가르침이 뭐냐 요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게 정의로움 아닙니까 천국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법대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내 말 지키고 있어라 내 말대로 살고 있어봐라 그러면 그게 그대로 아버지랑 하나가 되는 거니까 천국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호해주고 은혜를 준다 하는 건요 보호하고 돕는 스승이죠 우리 곁에서 보호하고 돕는 스승인 도우미인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대들에게 주실 거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죠 아버지의 영인데 아버지의 영을 아버지의 분신들을 그대들 내면에 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그대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성령 안에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성자와도 영원히 함께 갑니다 이 말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령만 받으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판의 날을 신경 쓰고 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할 소리고 그렇죠 또 구원을 받았더라도 제대로 이 영화를 못 얻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부활시켜준다 그랬지 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의 날 기다린 분들은 칭의 성화는 이루었는데 내가 영화를 못 이뤘다든가 아예 답이 없어가지고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야 뭐 답이 나올 사람들 얘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 다녀간 뒤로는 성령이 이제 임할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누구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받을 거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랑 하나 되고 나랑 하나 될 텐데 그렇죠 그럼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주민이 자꾸 늘 텐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에서 19절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반드시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 사랑의 진리 양심의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분을 수용하지 못하니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영이니까요 영이니까 모르죠 사실은 성령은 모두 임에 있습니다 모두 내면에 왜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바리세파들한테도 바리세인들한테도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임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의 영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숨쉬고 삽니까 그게 망상이죠 하나님의 영에 도움 없이 우리가 생각감정 오감을 쓸 수 있다 요게 요게 우상승배입니다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게 우상이죠 말이 안되는 소리 원래 다 임에 계시는데 자각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다시 주신다는 거는 너희가 모르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들은 그분을 알고 있으니 그분은 그들과 함께 사실 것이고 그대들의 안에 계실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지 않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한테 너네 그분을 알잖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주 모를 존재는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 생전 당시에도 아주 모를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 성자를 아니까 성자를 아는데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없이 어떻게 너희가 나를 알아보냐 너희 안에 지금 성령이 있잖아 그분 알잖아 너네도 모른 척하지마 너희 알잖아 그분은 그대들과 함께 사실 것이고 그대들 안에 계실 것이다 내가 그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대들에게 꼭 다시 올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온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못 보나 그대들은 나를 본다 이게 오순절대예요 얼마 안 돼요 지금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고 50일째가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면 사흘에 부활하셨으니까 얼마 안 되죠 곧 다시 볼 거다 이 얘기예요 너희는 다시 볼 것이다 그런데 그 오순절이 뭔데요 성령 받은 날이에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던 성령을 제대로 받은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지금 다들 성령을 받게 되는데 믿음이 약해요 제대로 성령 안에서 거듭날 날이 곧 온다 오순절을 생각하신 거죠 조금 있으면 곧 온다 그때 세상은 날 못 본다 왜냐하면 성령 예수님의 육신이 사라지시니까 못 보죠 그리고 성령을 못 알아보니까 못 보죠 그런데 너희는 성령 안에서 살게 될 거니까 성령 안에서 내 물질의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육신을 지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그대들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꼭 그런 영적인 육신을 본다 본다를 떠나서 영 안에서 하나니까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 소리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에서 21절이요 그날 성령이 강림했던 오순절 말합니다 그날 내가 아버지 안에 그대들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대들이 내 안에 내가 그대들 안에 있는 것을 그대들이 알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그대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대들 안에 있다는 걸 그대들이 알 것이다 성령 안에서요 지금 성구 성자랑 완전히 하나로 연합한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자 요 얘기도 이런 그림 하나 그려놔야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잘 그리는 그림인데 성도요 성자요 여긴요 성령이요 성령은 어디서 왔어요 성부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예요 이렇게 그려놓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성자와 성도가 별개의 존재죠 별개의 존재인데 성령은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닌 한 하나예요 자 성도와 성자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성자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성자 안에 있죠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예수님처럼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자와 성도 관계는 어떨까요 성자와 성도 관계는 자 이 성자의 마음 안에 성도가 들어와 있고 성도의 마음 안에 성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성령의 작용이에요 다 어차피 한 성령의 작용이고 성도의 마음 안에 성자가 들어와 있고 성자의 마음 안에 성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둘이에요 그대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그대들 안에 들어와 있다 한 성령 안에서 이걸 알아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한 덩어리다 이거를 성령 받아야 알지 성령으로 하나라는 걸 모르면 별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알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본래 하나라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본래 하나라는 걸 알 때 모두 한 마음이니까 한 마음이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또 내가 들어와 있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 본래 한 성령의 작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이해하는 거지 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또라이 됩니다 혼자서 계속 이런 망상 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제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이러실걸요 그냥 지르는 소리는 부지러운 소리고 성령 안에서 탄탄한 자명한 토대 위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확신으로 당신 마음 성자 마음 성도 마음 이걸 마음으로 보죠 성도 마음 성자 마음 별개 같지만 한 성령의 작용이기 때문에 본래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자 마음 안에도 성도가 들어와 있고 성도 마음 안에도 성자가 들어와 있는 이상한 얘기 같지만 이게 결국 왜 사랑 사랑하냐면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성령 안에 우리가 온전히 기이할 때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에고적인 사랑이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 우주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남을 불러보지 않는 사랑이 성령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본래의 온 우주의 존재들을 나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의 존재들은 I am의 작용입니까 I am 자리에 여러분이 서야 I am의 작용으로서 온 우주를 나랑 둘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과 여러분이 진짜 둘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 사랑하시는 남을 사랑하려고 해도 남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성령을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남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성령 남을 나랑 둘러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과 하나가 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걸 그렇게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냥 고창한 성령각성을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꼭 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봐라 형제를 사랑해봐라 너 아닌 다른 사람을 한번 사랑해봐라 그 순간 너가 그 사람과 둘이 아니라고 느껴진 게 있다면 그쵸? 상대방이 그대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건 이미 그대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 덩어리인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만 나와 아버지와 그대들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요 사람이 날 사랑한다면 나의 말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제발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라 이 소리가요 이웃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거다 아버지랑 이미 하나가 돼 있다 남을 사랑하는 순간 이웃을 사랑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아버지랑 하나가 돼 있을 거다 그것이다 왜 아버지가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나와 나의 아버지를 우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러면 아빠랑 본인이에요 나와 나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에서 함께 할 것이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해 되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새로운 개명 서로 사랑하라는 개명을 실천하기만 해도 아 나 사랑을 실천했을 뿐이에요 우리 가족을 사랑했을 뿐이고 이웃을 사랑했을 뿐인데 아버지랑 아빠랑 오빠가 딱 와 있네요 옆에 그쵸 이미 천국에 거주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에요 천국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신 거 이미 왜 아빠와 오빠가 보이지 천국에 오신 거요 이해되세요? 요즘 그 인스타인가요? 틱톡 인가 이런 데 그런 재밌는 거 돌던데요 어떤 고수가 나와서 보여져요 상대방이 총을 겨누면 총을 탁 뺏어 가지고 탁 쏘는 이제 하수가 따라합니다 탁 하는데 천국에 와 있어요 배경이 천국으로 바뀌어 어 천국에 와 있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는 순간 천국에 와 있어요 어 천국이네 이해 되세요? 이해 되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14장 시리즈가 여기까지네요 14장으로 이어지는 게 여기까지라서 자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이게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제자들한테 하신 설법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그대들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모든 진리를 가르쳐 줄 거다 성령은 모든 진리를 가르쳐 줄 거다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근데 너희들이 잘 이해 못했던 그거를 성령이 임하면 그대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다 왜? 성령이 전하는 사랑의 진리가 사실 그리스도가 전하신 진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예수님의 이야기도 우리 안에서 진리가 인가되겠죠 하나씩 성령의 힘으로 또 이게 진리를 인가한다 보혜사 성령이 진리를 줄 거다 즉 이미 그대가 들었던 진리도 확실하게 인가하게 자명하게 수용하게 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세상에 나의 평안을 남겨놓고 가니 이게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세상이 주지 않는 그 영원한 평안 그걸 얻게 될 것이니 두 번째 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이란 것 자체가 성령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냥 그리스도가 누리던 평안도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란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서 누렸던 평안이죠 성령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이란 것 자체가 사실은 성령이 주는 거다 그대들이 성령 받으면 자 일단 2종 세트가 바로 나간다 한 세트로 나간다 뭐예요? 한 세트로 바로 받는 게 두 가지가 진리와 평안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참나 각성만 하면 선정과 지혜가 불교적으로는 같이 가죠 이게 참나의 두 모습이거든요 참나는 고요하대 참나는 어때요? 고요하대 알아차립니다 고요한 알아차림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고 무지하지 않고 지혜로워요 이게 참나인데 기독교적으로 성령 받으면 성령도 똑같아요 자 선정 대신 지금 뭐라고 썼어요? 평안 고요한 거예요 평안한 평안한 지혜예요 진리 진리 덩어리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에게 진리 즉 진리를 알아보는 지혜를 줄 거고요 진리 안에서 쉴 수 있게 안식할 수 있게 평안을 줄 겁니다 그래서 평안과 평안과 이 진리 평안과 지혜 이게 선정과 지혜랑 하나입니다 불교 그래서 불교랑 기독교랑 싸울 일이 없다 성령 받았으면 고요하고 하나님의 진리 사랑의 진리가 넘쳐야 되는데 왜 싸우겠어요? 그러면 참나를 깨달아도 늘 고요하고 참나 안에서 육바람일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텐데 왜 싸우겠어요? 불이랑 싸워야지 정의들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이 부분 나오면 이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많이 외웠던 정의쌍수 중학교 때도 외우나요? 모르겠는데 정의쌍수 보조지물 도너 점수 정의쌍수 요즘은 많이 접하겠죠 이런 글 이 의미가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생명줄 같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도 한번 아시고 일상에서 흔히 접한 그 이야기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 인류가 살 길이 들어있다 성령 안에서 평안과 진리 평안과 지혜 누리세요 참나 안에서 선정과 지혜 누리세요 다 같습니다 제목이 성령과 구원이니까 성령 안에서 평안과 진리 얻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은 뭔데요 그 여러분의 거룩한 영과 그렇죠 그런 거룩해진 함께 같이 거룩해진 혼 그리고 그 혼을 담고 있는 이웃 온전한 이웃 이게 천국이지 다른데 천국이 있는 게 영적인 세계에는 없나요 아니요 그런 분들이 이 육신 버리면 어디 가시겠어요 영적인 세계에 가 있어야죠 그래서 영적인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서 이미 그 영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침략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이자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딱 그 말씀이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